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손을 흔들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쁜 날이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벌써 구독분이 만 분이 넘었어요. 이렇게 빨리 만 분이 넘을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 분이 넘어서 너무 기쁜 날이고요. 제가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너무 빨리 구독분들이 늘었기 때문에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개강이 3월 초에 했는데 그때부터 물레작업을 열심히 해서 화분을 만들었는데요. 아직 마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4월 안에는 제가 완성품이 나오면 이벤트로 다육이 화분을 크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예쁘지도 않지만 제가 이제 실력이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못하면 못할수록 더 힘들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늦게까지 남아서 혼자 6, 7시까지 배도 고픈데 남아서 하던 거 마무리하고 그거를 한 3주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 만드는 과정까지가 좀 오래도 걸려요. 못하니까 잘하는 분들이 뚝딱 몇 분이면 하나씩 만들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는 못 만들었고 10분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나오면 하나씩 하고 다육이 입꼬지하는 거를 이제 열심히 올렸잖아요. 그거 열심히 키우고 있는 중인데 예쁘지는 않지만 그거하고 해서 10분께 완성품 나오면 공지를 올릴 테니까요. 영상으로 공지 올릴게요. 그러면은 이벤트를 어떻게 저거 운무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어저께 제라늄 이웃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어제 밤에도 하고 오늘 오전에도 해봤는데 이게 공부라는 게 한도 끝도 없네요. 보니까 사람들 많이 올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액기수로만 많이 다 틀려요. 진짜 말을 들어보면은 경험한 분들도 계시지만 지식인의 질문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너무너무 틀려요. 또 3천포로 빠졌는데요. 이웃님께서 무슨 질문을 해주셨냐면 제라늄을 6년을 키우시다 보니까 이 나무가 엄청 크다고 이거를 큰데 산목을 해주고 싶은데 가지마다 자꾸 꽃이 피고 있어서 못해주고 있는데 산목 시기는 언제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제라늄 번식 방법은 종자번식이 있고 산목 방법이 있어요. 산목하고 산목 잘라서 이제 물꽂이나 흙꽂이 해서 이렇게 번식하는 방법 근데 이제 산목하는 좋은 시기는 언제냐면 2월에서 3월, 4월 초까지가 아주 좋다고 해요. 근데 어느 분은 5월 초순이 좋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이거를 3월부터 9월까지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제 생각도 3월부터 4월, 4월 초 정도까지 지금이 지금까지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좀 지나면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좀 따뜻해져서 물꽂이나 이렇게 흙꽂이 할 경우는 조금 뿌리 내림에 더디면서 또 무름병이 올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또 산목이 잘 되려면 삽수 상태가 중요하고 물관리랑 햇빛과 통풍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삽수 도대체 삽수가 뭐지? 하고서 제가 또 검색을 했잖아요. 삽수가 뭐냐면 산목 잘라서 산목이 되게 하려고 하는 쓰이게 하려고 하는 줄기 잘라서 줄기 있잖아요. 이게 잘랐다 하면요. 예를 들어 이게 삽수래요. 삽수 이게 줄기, 뿌리, 잎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용어는 참 힘들어요. 저도 그래서 묵은 가지를 이용해서 잘라가지고 하는 거를 숙지삽 또는 경지삽이라고도 하고 세 가지를 잘라서 이용하는 것은 녹지삽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목 자르는 위치는 긴 거 이것이 좀 얇고 길어서 저는 오늘은 말로만 할게요. 너무 얘네들이 에리에리하고 안 좋아서 상태가 안 좋아서 산목 할 수도 없고 완스러워서 더는 안 하려고 합니다. 얘네들을 그래서 요거를 예를 들어 길잖아요. 오래 길러가지고 우짜라든가 이러면 오래 키웠든가 이러면 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긴 바지를 순자르기를 해서 밑에 한 이정도든 이정도든 이제 여유있게 잘라서 얘는 잎이 있으니까 밑에 그러니까 밑에 여기 조그만 거 있죠. 그러면은 한 요정도를 예를 들어 잘라요. 잘라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여기 한 세네마디를 또 자르고 위에 또 있으면 한 네다섯 마디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잎이 없잖아요. 오래 길러길래 꼭 그런데 이제 웃자란 거예요. 햇빛도 잘 못 보고 이래서 우리 집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모양이 이게 건강한 잎 저거 제라늄은 다 잎이 이렇게 곳곳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마디 예를 들어 네다섯 마디를 이렇게 있다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디잖아요. 그러면은 요 마디에서 바로 밑 0.5mm 정도를 이렇게 잘라요. 자르고 잎 있는 데를 다 떼요. 이렇게 뛰면서 위에 이게 새숫나운데는 띄지 말고 이렇게 보이시죠. 새숫나운데 말고 큰 잎 있잖아요. 잎 두 마디나 세 마디 남겨두고 그 다음에 이제 물꽂이든 흙꽂이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를 한 입만 남겨놓고 삽목을 해서 심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식인에 봤더니 입 하나만 남겨놓고 이렇게 삽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질문을 했는데 이틀 지나도 뿌리가 안 내린다고 그러니까 지식인 답변하시는 분들이 그러셨어요. 보니까 이거를 들춰보면 안 된대요. 뿌리가 나왔나 이러고 자꾸 저도 막 다여기도 그렇고 막 들춰보거든요. 흙 속에 있는 것도 막 들었다 놨다 해요. 저도 기미가 있나 뿌리가 나오고 있나 이러면서 하는데 절대로 이게 파헤쳐보든가 뽑아서 뿌리가 나왔나 확인하지 말고 그리고 안 되는 거는 뭐냐면 잎을 이거 하나 남겨놓으면 하나 남겨놓고 삽목을 해서 다 뛰면 100% 실패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잎을 제 생각에도 한 3마디 정도 3입 정도 요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삽목을 해서 심어주든가 물꽂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이제 그 또 이제 잎이 있잖아요. 아 이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꽃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이거를 삽목할 때는 꽃대 꽃대를 꼭 자르고 그냥 잘라주고 잎도 띄고 이렇게 이렇게 남겨놓고 꽃대 이렇게 예를 들어 여기에서 꽃대가 이렇게 요죽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꽃대도 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삽목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번에 아까는 또 빼먹어서 지금 영상 몇 번째 찍고 있어요. 그다 보면 이거 한 저거 뭐냐면은 물꽂이는 언제 하는 게 좋으냐면은 조금 4월 초 중순쯤이 이제 좋다고 하고요. 겨울에는 저거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봄에 물꽂이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물은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자주 갈아주고요. 물은 또 이제 수돗물 바로 빼서 주면 안 되고 그 염소 분이 날아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냄새 제거되면 소독약 냄새 제거되면은 그때 몇 시간이나 아니면 전날 받아놨다가 그거를 계속 교환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양지 그리고 양지 바른 장소에서 이렇게 놔두면은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있으면 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물꽂이 저번에 했을 때 막 물러서 물룸 부위를 자르고 그 다음에 흙 속에 넣어서 이렇게 해서 성공한 거고요. 그리고 입꽂이 입꽂이 되는 거 여러분들 해보셨나요? 궁금해 저는 이거 몰랐거든요. 근데 이 제라늄도 저거 입꽂이가 되네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양지 양지 쪽에 이렇게 흙 속에 그 배양토로만 해서 저거 묻어두고요. 줄기로 예를 들어 여기를 잘랐잖아요. 그러면은 한 줄기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이제 길면은 너무 그렇다고 해서 많이 하면 안 되겠죠. 한 2, 3cm 배양토로만 해서 묻어두고 바로 저면 간수 저면 간수로 주어서 항상 물이 아니 흙이 촉촉할 정도 이게 건조하면은 절대로 뿌리를 못 내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입꽂이를 하면 된대요. 저는 입꽂이 할 정도의 건강한 입이 없고 이렇게 얘네들 너무 많이 제가 4군데나 산목을 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크지를 않아요. 그 뒤로 그래서 더 이상은 자르지도 않고요. 안쓰러워가지고 그냥 열심히 그냥 돌보기만 합니다. 산목도 한꺼번에 저처럼 많이 하지 않으신 게 좋고요. 제가 제 경험에는 그래요. 막 신기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사오자마자 막 뚝뚝뚝 잘라가지고 막 했습니다. 그전에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든지 얘네들도 이제 말은 못하지만 식물들도 힘이 들어 하니까 이제 근데 뭐냐면 산목해서 흙 속에 넣어도 이게 바로 싱싱하지가 않고 조금 서서히 지나면은 잎이 누렁잎 지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몸살을 알아서 그러는 거래요. 썩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만지지 말고 물만 흙이 저거 마르지 않게만 촉촉하게 유지시켜주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전 궁금하시면 흙을 살려